검단 신도시가 9월 분양한 3개 단지에서 3만 8,024명의 청약자를 모으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아파트의 평균 호가가 7억 원대를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검단 원당동 1원 대장주인 호반서밋 1차, 우미린더 시그니처, 금호어울림센트럴, 프로지오 더베뉴 등 4개 단지는 개통을 앞둔 지하철역, 상업시설과 인접해 대장주로 꼽히는데 이 단지들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는 평균 7억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. 최근 분양가도 오름세가 상당합니다. 롯데캐슬 넥스티엘과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전용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는 모두 5억 원 후반대로 책정됐습니다. 올 상반기만 해도 4억 원 후반대로 책정됐던 검단 분양가가 1억 원가량 오른 것입니다. 업계에서는 검단의 미래 거치를 높게 평가했는데 오는 2025년 인천 지하철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결정 시 검단은 날개를 달 것이란 전망입니다. 다만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겪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. 또한 수요자들이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단지 척양을 꺼리는 등 분양 시장 기료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